오늘 첫 번째 뉴스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5개월 만에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를 1조 4천억을 이번 달에 샀다는 거죠? 삼전을 1조 4천억을 샀는데요. 전체 매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정프로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얼마만에 순매수를 한 것 같아요? 5개월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기를 했나요? 네. 방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 장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아직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만 사서 그렇긴 한데 1조 3천8백12억 원을 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월간 순매수가 지난해 11월에 1조 4천3백억 이후에 10개월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고점이 언제입니까? 삼성전자 고점 1월? 그게 1월 달에 고점치였는데 그때 계속 팔았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경기 관련주 위주로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합쳐서 거의 1조 8천억을 샀으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지겹다 이제 고마워하자. 이런 생각을 할 무렵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 매수세가 도드라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드라졌을 때? 네. 최근 1 2주니까. 그게 이제 헝다라든지 미국의 fmc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감적으로 이게 주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작년 3월부터 보여온 어떤 투자에 대한 태도라는 거는 전하고 좀 다른 게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이게 빠지는 날 개인들이 좀 사는데 또 많이 오르는 날은 옛날 같으면 추경매수를 하는데 좀 던지는데 그런 얘기들을 몇 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런 추세가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빠지는 날 좀 팔고. 물론 이제 그게 단기간에 어떤 승부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무렵에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순매수라는 게 작년 11월 5일부터 24일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장기간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13일 이후 7일 연속 순매수인데 사실 좀 초라한 얘기긴 해요. 액수가 좀 적죠. 액수는 작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될 렌지 아니면 단절이 될 렌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에 대한 순매수를 과연 그냥 저가의 뭐라고 합니까 빈집털이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간에도 가끔 나오시죠. 박상현 하위투자증권 회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드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우려와 헝다발 중국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국내 주의시장에서 추가 이탈하기보다 순매수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거고 중국발 위기라는 게 주변 아시아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확산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외국인들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인터뷰를 했던데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조금 불안한 심정으로 우리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헝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리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쿼드 이런 정상회의는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외국인은 그 사이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불거진 지가 한참 됐는데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화웨이 여기에 그 부회장 딸이죠 결국은. 이게 그 2018년이네요 벌써 저희 시간에도 아마 4년 된 거 3 4년 됐네요. 그렇죠. 갑자기 카나다에서 구금이 됐다. 그런데 이제 카나다에 있었는데 구금이 된 게 미국 법무부에서 저 사람 저거 체포해 주세요 해 가지고 카나다 이제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이제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멍완저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cfo 역할을 하면서 대외 비즈니스도 챙겼던 화웨이의 황태녀다. 이게 언론에서 붙이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속이 돼서 형무소에 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가태경금이죠. 가태경금 상태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카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구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중국에서는 또 카나다 사람 두 사람을 구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맞교환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지금 공항에서 선전공항에 이제 내린 건데 저 비행기가요 특별기예요. 그냥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보낸 특별기를 타고 온 거예요. 저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기를 하고 저 보시면 레드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독립영웅 같은 느낌 났네요. 그렇죠. 아니면 저건 거의 쿠핀예우 같이 해가지고 환호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미국 법무부하고 기소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고 미국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하라는 걸 이제 캐나다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건데 어쨌든 이거 자체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냉각돼 있기 때문에 하필 이럴 때 풀어줬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쿼드라든지 새로운 어떤 안보에 대한 중국의 견제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게 기소 합의가 있었다라는 건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중국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하웨이는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위상에서 많이 추락했잖아요. 물론 중국 내에서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이 불편해하는 대외 비즈니스 예를 들면 통신장비라든지 일단 스마트폰 비즈니스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없어지면서 그 떡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다 중국 기업으로 또 간 거고. 사업용 포비봉.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 좀 과감하게 했던 그런 결과물을 어느 정도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멍한 자우를 카나다에 구금하고 미국에 데리고 오려는 노력을 더 하는 게 미국 국익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정부 대미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자찬을 해요. 화춘인 중국 외교 후보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은 중국 첨단기술회사를 억누리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중국 시민에 대한 정치적 박해다. 그런데 박해를 자기들을 스스로 풀었다라는 건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만 하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멍한 자우 부회장이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화웨이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미중 간에 어떤 추가적인 접촉이 있을까도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건 안유아 교수도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중국이.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죠. 화상통화에서도 거의 바이든이 얘기를 했지 시진핑은 거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 차례 고위급 접촉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그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어떤 경제적인 압력이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와서 뭔가 완화되고 개선이 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세게 친다라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신장 위구로라든지 훨씬 더 민감한 상황을 때리고 있고 또 인도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든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구금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을 해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드 코로나에 대한 일종의 경제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여행이랑 항공주 쪽은 괜찮았던 반면에 화장품주 쪽은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행 항공주 화장품주는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렇겠죠. 중국 관련 주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 이제 화장품 수출 구매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엇갈려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차트를 보여주시면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이 10% 이상 올랐고요. 이게 지난주에 9월 23일에서 24일 기간의 주가 추이거든요. 여행 항공주 3.9 하나투어 같은 거 2.14 그런데 아모레퍼시빅 아모레 또 LG생활건강 이런 거 대부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오늘도 보니까 화이자의 CEO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1회 1년 1회 접종은 해야 될 것 같다. 매년 한 번씩? 네. 매년 한 번씩. 우리가 독감 예방 유사도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노령층 위주로는 맞으신 경우가 많은데 화이자 CEO의 입장에서는 대박나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주가 많이 올랐다. 매년 한 번씩 맞게 된다. 화이자 모더나. 어쨌든 사실은 우리도 지난 주말에 3천 명 넘어가는 최고 기록을 세우고 그렇습니다마는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우리가 11월에 70% 얘기를 합니다마는 70% 된다고 해서 확진자가 확 감소할까 그런 생각도 걱정 삼아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외적인 어떤 교류 또 여행 이런 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이판 가는 게 85% 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는데 펀드 평가사죠. kg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이 100억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주간 수익률 1위가 뭐냐면 미래세 타이거 여행 레저 상장 유스 펀드 etf였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관과 개인들이 이런 주식들 etf들을 많이 샀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강원내드 하나토 한진칼 호텔실라 파라다이스 아난티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게 이제 이런 etf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리스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꽃미남 통제하고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한국으로 와서 화장품 사가는 그런 케이스들 좀 줄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대외 어떤 여행객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는 가정이 있으면 한국 여행 레저 같이 늘고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는다라는 건데 내년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신혜 kb증권연구원 같은 경우에 비중 확대였는데 화장품 업종 전체가 중립 뉴트럴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업체 내부에서 업종 내에서도 명암이 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조금 안 좋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씀까지 뉴스삼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얼른 또 김효진 연구회원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안녕하십시오. Learn 시간이 지난리와 함께하는 호텔 tambié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